안녕하세요. 민 부부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 몰래카메라를 할 예정입니다. 얼마 전에 와이프와 아울렛에 갔었는데 원피스를 너무 사고 싶어 했었어요. 그런데 비싸다고 보기만 하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와이프에게 어울릴만한 옷을 다 샀습니다. 와이프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행복하네요. 이거 뭘까요? 나 벌써 선물 받았잖아.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지. 봐봐!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여보 선물이지롱. 여보! 아니 이게... 이건 뭐야? 이거 왜? 이거 왜? 여보 원피스 갖고 싶었잖아. 몇 개야? 그래 내가 골라줬어. 몇 개에게 세어봐. 이 샵을 샀어요? 아니지. 무슨 방법은 아니지? 아니지. 돈이 헷갈려? 아니야. 아니지. 19에ssa. 아. 내가 16개 밖에 못 사줬다. 나... 이거... 주obyl 가지고는 안 사? 아니지. 그냥 이번 봄매만. 나 이제 정말 빙을 가고. 나 내일 스타필드에 가서 옷 사려고 했거든? 내가 그럴줄 알았지 나 이제 몇 년 동안 옷 사면 안돼? 아니야 내년에 또 사도 돼 내년에는 또 사줄게 아니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보다가 이렇게 여보 열 받았어? 아니 내가 보다가 여보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다 샀어 그냥 아니면 이거는 다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다시 보내는 거야? 아니 그런 서비스 있어 어 한국에 세 개 골라서 주문하고 세 개 주문을 하나 골라 이거 내가 다 고른 거야 사이트 보면서 나와라 It's not a joke 아니 진짜야 나와라 정말 이상해 내가 봐서 여보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여보가 입었으면 좋겠는 거 다 넣었어 골라 열어도 돼? 어 그럼 여보 한 번씩 You're serious? 어 여보 지금 딱 보고 바로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다시 만낙해도 되지? 아니 다 여보 거야 아니 정말 이거 It's too much It's really too much 아니야 Seriously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나는 열 여섯 개 부족해?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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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사는 즐거운 요거가 다 가져갔어 나 이거 정말 옷 못 사 아니야 그러면 옷 사는 요거한테 욕 먹지 옷 사는 즐거움 말고 옷 입는 즐거움으로 바꿔 이거 원피스지? 한 번 봐봐 이거 이거부터 시작할게 응 좋아요? 구독? 이제 와이프가 선물 받은 옷을 하나씩 입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패션 수고한다 미안해 어때? 느낌? 잘랄라 응 두 번째 이건 어때? 내가 많이 안 입었던 스타일인데 잘 어울린 것 같아 그치? 네 뭔가 잘 어울린 것 같아 잘 어울린 것 같아 잘 어울린 것 같아 잘 어울린 것 같아 세번째 이건 어때? 이건 똑같아 뭔가 이 색깔은 너무 파스텔 파스텔 그림 사실 여보 그 색깔 사고 싶었었잖아 이전부터 응 잘 어울려 네번째 오 뭔가 이렇게 샬랄라 했어 느낌이 어때요? 느낌은 내가 30년 동안 없었던 이 색깔 왜냐면 나는 뭔가 태어났을 때 부터 진짜 이제 혼자 옷 샀을 때 부터 이 색깔은 할머니 색깔 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왔어 나 30년 동안 이 색깔 옷이 처음이야 응 근데 잘 어울려 그런 것 같아 응 여보 치마 중에 타이트한 치마 조금 이거는 뭔가 Going for parents meeting? 뭔가 조금 로브하게 뭔가 샬랄라 없이 좀 시리어스 하네 Or a business lead? Business lady? Career woman?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세요? 여보 뭔가 무서운데? 응 그래 뭔가 뭔가 직원 직원 직단 직원 같지 않아요? 레스토랑 무슨 일한다는 거 응 여보 검은색 치마 없잖아 그치 주문하시겠습니까? 네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옷 보여주세요 자고댄스 자고댄스 이게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? 샤랄라 이게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? 빨리 빨리 여름 와서 응 makes me remember 큐바 응 큐바 생각난다 맞아요 근데 우리 살사 수업 받았을 때 응 뭔가 이거 딱 살사 주는 딱 아 아 어쩔 수 있대요 ㅋㅋㅋㅋㅋ 유일하게 바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때? 나 회사 가야 돼? 나 회사 가야 돼? 맞네 취직해야 돼? 해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바지도 잘 어울려 생각보다 응 너 쌀 좀 졌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다 입었습니다 그럴까 어때요? 마음에 들었어요? 이제 10년동안 이제 10년동안 옷살 핑계가 없는 10년은 너무하고 있잖아 그래도 정말 나보다 이거 스타일도 잘 하는 것 같아 그게 맞아 네 그래서 응 앞으로도 부탁해 내가 좀 쉬울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여보한테 잘 어울려서 나도 기분이 좋아 다행이야 그러면 이제 그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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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안녕 alloc 좋은 사랑 신 신 홈 那个 감사합니다.